하나 둘 셋 아 뭐야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와우와우 오늘도 한 번씩 돌아온 핫도그TV의 각도먹바보 자 오늘의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양과 서양입니다 아 우리가 좋아해요 어떤 거요? 저는.. 자 동양과 서양 음식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 게임은 동양의 게임입니다 딱지치기 오케이 뒤졌다 너 딱지치기 잘해? 나 존나 잘하지 자 다이가이브로 성공 정해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빅살이 나니까 딱 보니까 야 핫! 하.. 하.. 핫 핫 핫 핫 겁나 못해 딱지 잘 안 되나 핫 핏 핏 핫 아 이거 이게 넘어가요?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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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제 기회 한 번 있어요. 이거 넘기면 제가... 반려면 이겼잖아요. 넘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못 넘겼습니다. 근데 오늘 뭐가 좋을지 몰라요. 서양이 좋을 수 있고 동양이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먹고 싶어요? 저 서양이요. 서양? 그럼 저는 서양! 저는... 자! 오늘의 기본 아이템이 있습니다. 동양아! 아! 어리빵 들어가요! 아니 열 거면 동양이 있지. 내가 동양이 잘 어울리는 남자인데. 자 첫 번째 음식이 삼천 미역국과 밥입니다. 오예! 그리고 서양의 대표적인 음식! 피자! 아니 피자를 좀 좋은 거로 지켜주지! 피자 좋은 거예요. 그 정도면 왜 이렇게... 아 이거 인스턴트다! 피자가 다 인스턴트지! 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룰이 더 들어갑니다. 뭐요? 오늘의 계측은 동양이 선택되신 분은 매력을 사용할 경우 상대에게 음식을 다 넘겨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서양이신 분은 한국말을 쓰면 음식을 상대에게 다 넘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됐죠! 예... 오케이. 자 처음부터 먹어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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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조리했어요? 제가요. 왜 이렇게 짜요? 물을 좀 걸렸어. 소울불이요? 오버 액션! 오버 액션! 에이! 왜요? What's your name? 권... 기... 동... 이름이 뭐예요? My name is... 크리스틴 아정 왜 안 먹어요, 근데? 오케이. I eat. 음... 소 인스턴트! 고채영을 쓰는 게 맛있었죠? 소... 너무 짜요? 예쓰. 그리고... 그리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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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감은 별로야? 응. 내가 이걸 왜 해주지? 근데... 참... 엔... 하... 베리... 디피컬트... 투데이스... 오늘 촬영은... 엄청 어렵다. 예... 유... 맨... 네스트 푸드... 플리즈! 아니... 주세영은 같이 해야지. 다음 음식! 주세영! 자! 다음 음식은... 동양의 소불고기! 와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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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모리! 그리고 서양에도... 뒤진양은... 찹스테이크! 와아아악! 찹찹스테이크? 근데 서양은 밥을 잘 안 먹잖아요. 서양은 밥이 없죠. 이건 다 동양 거죠. No! I like Korean! Hey! Hey! Hey, Madam! 자아암! 한 입만... 어마... 어마우스... 어마우스... 자! 한 입만... 한 입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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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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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hy? 내가 했니? 구야, 제대로 트인 거예요. 어, 너 언제 이렇게 망치니? 자! 뽑아주시고요. 어... I'm next time. 아, no, you... 스윙... 더 배야. 아... 원스폰? 네. 상당히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I... I like rice. 음! 아... 아... 사실자로 얘기하자면... 소글보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Hey! 레알토수! 진짜... 힐! 힐! 레! 레알! 나왔고요. 영어가 아니고 신주어잖아, 신주어! 신주어도 어쨌든... 피얼에 기반된 단어이기 때문에... 레알의... 그대로 측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찹찹찹!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아... 한 입에 얼마나 이게다 쳐놓는 거야? 도대체... 와... 어때? 진짜 맛있지? 음... 워터풀! 베리워리 워터풀! 아... 육즙! 야! 앤... 푸드센서? 유노 푸드센서? 미각이! 음... 식감, 식감! 식감이... 푸드센서 is or... 아... 탑탑! 부드럽다! 쫄깃쫄깃하다! 웨이브! 탑탑! 제대로 좀 해주세요! 해석을 해야만 알잖아요, 자꾸! 저건 어때요? 스테이크는? 음... 난 피니셔스! 푸드센스? 노 탑탑!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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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판! 퍽퍽! 첫 번째, 뭐라고 한 거예요? 푸드센스 퍽! 푹푹! 푸흑퍽! 푸흑퍽! 표고 Riley인.. 알Pro! 아Jean descent? 아!! 주세요! 어떻게 이걸 푹푹 이라 그러냐고? I meanigmumbumbumbumbumbumbumb.. 자! 두 번째 퍽퍽퍽하다 고 얘기했으므로 김선생한테 모주문 장보엘 오케!오케! 로이어 믿! Okey획인! 여기 한국아니에요 오케이Care boi assembnoachOO기 고기, 보호사 고기 안녕하십니까? 성민 집안 방탄찰사 왔습니다. 예예 비슷한 정의 고소가 없어서 제가 좀 고르시는 거거든요. 죄송한데 저는 피고인이고요. 선생님한테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 근데 이 고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주 육즙이 부드럽고요. 굉장히 질기지 않아요. 이게 잘게 또 썰어 놔가지고 소물고기 특징 이상. 엄청 부드러운 식감에서 육즙이 착착착 나오니까 밥이 슬슬 들어가는 그런 맛. 근데 잡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좀 오래돼서 그런지 약간 좀 퍽퍽해요. 부위를 먹어보니 이게 더 낫다. 하더군요. 저는 입만 물러가보겠습니다. 네. 와, 둘 다 먹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서양과 동양의 맛이에요. 집에서 명절 때 해주던 엄마의 그 맛. 헤이! Where is my lawyer? 갔어. 이거 퍽퍽하다 그러고 갔어. 와우. 레이스 푸드. 플레이스. 다음 음식은 동양의 매콤한 오지마볶음. 와아! 그리고 서양의 로제 파스타입니다. 헤이 헤이. 오우! 스캐릿! 스캐드! 오우! 마이 컨트리 이즈 오우! 이불! 이불피스! 와이디스? 풀! 풀? 고우주. 풀? 풀 이즈 잉글리시. 니 뱃살. 니 뚱땡이. 어? 유 뚱땡이! 니 뚱땡이라 그랬어. 니 뱃살. 니 뚱땡이. 니 뚱땡이 한번 봐드릴게요. 니 뚱땡이라 그랬다고요! 니 뚱땡이. 아님 변호사 될 거 어딘가? 유 뚱땡이라고 하셨다고요? 왜? 유 뱃살이 포리너. 하이 마이 나임 이즈. 하이 마이 나임 이즈 미스터 똥. 헤이 헤이. 히스 베지타 코스프레이. 비빔? 에헤헤헤헤헤. пр빔? 나. 마이 동. 마이 동. 세 caring 니. 나. 뱃살이. 카메라. 뱃살이 dział겨. 문 인사. 문 인사. 문? ентов만을 죽는다. 문! 에이 lectures. 문 erased. 아마도 마이 동 세대 니 니 넍 넌 아 카메라 플레이빼 유 뚱땡이 유 뚱땡이 왔더 마더 마더? 유 일오리 쉿 다 부악 마더 헤이 웨이트 아이코 아이코 마이 로열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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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스 유 마이 프렌드 컴퓨 유 유 자 아이코 갱스터. 너 내 친구야. 여기 와. 너 죽어. 자,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I'm not 출연진. I'm 변호사. Come on, baby. I like us, baby. 아, 왜 이러세요? I'm not gay no more. I'm just 변호사. 아무리 코스프레이라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I'm just a man, motherfucker. 아, 왔다, 왔다. Who are you? Who are you? My friend! My friend! Who are you? Who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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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me. Just wait. Where? I'm the way. I call 911. Hey, hey, hey.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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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Hey. You? 아, 아니에요. Oh, 그거 주심. Hey. Hey. Oh?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I'm sharp. You? He? Don't.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먹지마. 먹지말라. 먹으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안 먹었어요. 선폭말 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안 찍으면 안 됩니다. 으아아아아아악. ㅎㅎㅎ 유우가, 유우가.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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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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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만 I'm vegetable 그만해 예 쉣 그만해 I'm vegetable I'm vegetable I'm vegetable 나 그만해 일단 떡도 들어가 있고 소스도 제대로 들어 있어요 맛있어요 그 farming 음 불향이 좀 나요 알죠? 매워서 아 그거 먹고싶은데 계속 들어가는 맛 맛있는 매운맛 그럼 맛있게 자 로제 한 번 먹어볼게요. 어떤 식힌 건가? 맛있을 것 같아. 어때 맛이? 좀 식긴 했는데 지금 진짜로 레스토랑에서 파는 거라서 믿을 것 같아. 그래? 맛있어? 음식을 쭉 3개를 먹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느끼해야 돼. 밥이 그리워 좀. 나는 이것들이 밥을 더 땡기는 맛이야. 전반적으로 다 먹어보니까 동양 음식이 저한테 많네요. 서양 음식도 맛있는데 동양 걸 여기서 먹고 있으니까 동양 게 그립고 우리 한글이 좀 그리웠어요. 오늘 이렇게 동양도 서양 먹방을 해봤는데 지금 저 여기 총 맞은 것처럼 계속 이러면 차가워? 자 그래서 오늘 동양도 서양을 해봤는데 다음에도 더 재밌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